화진포에 왔는데요. 지금 안개가 잔뜩 껴있고 비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비가 오는데 오는 시간이 또 타임이 만조타임이랑 겹쳐서 지금 화진포 호수 쪽으로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물이 나가야 고기가 있을 듯한데요. 조금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저 다리 있는데 보이시나요? 저분들이 전부 낚시꾼들입니다.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다리 위에서도 옆에서도 낚시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. 비 오고 바람 불고 해서 이게 지금 촬영이 계속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은 바람이 불어도 간간히 너무 세게 불지 않기 때문에 우산을 받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 뭐가 잡혔나봐요. 아닌가? 뭐 잡았습니다. 뭐예요? 우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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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노노노이스 와 대박입니다. 대박 말 좀 하세요. 우와 저것 때문에 달려왔습니다. 저것 때문에 이 비가 오는데 왕대박입니다. 첫 수 기가 막힙니다. 와 1년만에 맛보는 어 노움입니다. 이야 좋습니다. 바꿔야 됩니다. 와 아이고 세상에 이 비가 오는데 보이시나요? 비가 비축기가 뭘 찾긴 잡았는데 비 때문에 어 뭘 잡았을까요? 여기야 이야 도다리도 잡았습니다. 뭐로 전화도 왔습니다. 이야 어우 잠깐만 이야 어우 이쁘네 와 뭐지 우와 이야 이야 숭어를 왕창 심으셨네 숭어요? 숭어잖아 아이고 뭔 줄 알았어? 찾았다고요 여기인 줄 알았어 아 카드 세게 땡겨서 이야 이 도대체 몇 마리야? 어 어 뭐 뭐 뭐 잤어? 잤어요? 지금 갑자기 어 이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와 저걸로 치면 다 꺼진다고 그렇지 아우 화도 세게 땡겨서 모자 써요 그거 다 넣어줘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 여섯 마리 들어갔네 오움인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에 숭어도 반갑다 그치 숭어 잡기도 힘든데 여섯 마리나 잡았습니다 와 와 숭어다 이야 대박 대숭어를 잡았습니다 이야 차이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네 진짜 좋네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비 오는데도 이 열정으로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이야 왔습니다 이야 왔습니다 왔습니다 멋진 감성돔이 왔습니다 내가 널 찾으러 이야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노을 찾으러 이 뒷길에 3시간을 왔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와 나이스 나이스 라오단강 좋다 뭘까요? 아이고 또 나왔잖아 아 근데 이거 뭐야 농어? 농어로 나왔대 농어야? 농어네 이야 이따가 또 나와 이따가 또 나와 이따가 또 잡을라니까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? 여기서 잡았어요 저희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? 청소하는데요 지금 막았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여기 이따가 또 잡으면 좋지 어우 감사합니다 예 나 준비도 안 오고 우비도 없이 모자도 없이 하하하하 그러셨구나 유튜브 하시는 분 같은데 네 노을맨입니다 자 노을맨 아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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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사회적 assembling 그 안을들어 아이디 they 아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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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